미국 경제가 먹구름 폭풍 속에 빨려들어가고 있어 자칫하면 초강력 허리케인에 강타당할 불경기 위기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나 파격인상 한 대 멈추지 않고 7월에도 같은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새로 수정한 경기 예측에 따르면 첫째 기준금리는 올 연말에 3.4%가 될 것으로 공표해 현재 1.5 내지 1.75%보다 2배 이상 더 올릴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회의에서 한 번 더 0.75포인트 인상하고 9월과 11월에 각 0.5포인트씩 올린 후에 12월에는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파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시도에도 고물가는 상당히 느리게 진정될 것으로 연준도 시인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현재 6.3%인데 올 연말에는 5.2%로 1%포인트 낮추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연세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으며 물가를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 상승은 내년 말 2.6% 2024년 말 2.2%로 2년 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연세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며 불가피하게 2% 이하의 저성장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연준은 올 연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말에도 1.7%의 성장률을 내다보며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간 경제 분석가들은 가볍고도 짧더라도 불경기를 완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성장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현재 3.6%인데 올 연말에는 3.7% 내년 말에는 3.9% 2024년 말에는 4.1%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연준 예측대로 버텨만 주면 불경기를 모면할 게 분명하지만은 각종 경제학조의 테크 분야부터 대량 가먼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보다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파격 금린 상도 가능케 해주고 있는 고용시장마저 흔들리면 소비 금랭에 따른 불경기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입니다.